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귀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르되 너희가 이 패혁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였을 때 방언이 터지고 또 성령의 증거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증거를 옆에서 지켜본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 현상과 그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아해하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들이 세술의 치아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했을 때 그 날 그 현장에서 3천명이 되는 성도가 죄사함을 입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날 한시에 3천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말씀을 받고 또 한 영을 받아 그렇게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찔림과 반응이라는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가 성도들의 마음에 강한 찔림을 허락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다 탄식하며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편의 짧은 설교였지만 그들의 심령 안에 강력한 성령의 찔림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찔렸다라는 표현이 그 말의 의미가 마의 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른 땅이 마의 발굽에 깊이 파였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마음의 두드림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고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이 마음이 깨달아지니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빗길을 뚫고 이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후벼 파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우리가 어찌할 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에 쿵하고 강력한 충격이 임하였던 것처럼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도 되는 것인가? 내 마음 가운데 질문이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완악한 것들이 한꺼풀 한꺼풀 무너지게 되고 단단한 돌처럼 굳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누가 말해도 들을 기가 있지 않았던 그런 기가 열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만져주시니 이대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완전한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 없구나 강력한 깨달음과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런 깨달음이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또 남에게 향하던 돌을 내려놓고 내 심령 때문에 눈물 흐린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한 번 경험했던 그 경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그 일화심과 만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고 찌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은밀하게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길을 걷다가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찌르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소인들이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여자 성도로부터 받은 편지를 설교하는 것을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여자 성도의 남편은 서울의 한 교회에 열심히 섬기던 교회의 중직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암으로 투명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아예 집을 버려주고 나가서 다른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알게 된 것이 그 남편이 동거녀와 함께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늘도 우리 교회 어느 예배실에선가 예배드리고 있을 그 여인의 남편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님은 무엇의 종이시며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종, 주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종, 자기 자신의 종입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그 성도님은 교회의 중직이셨던 그분은 오늘도 어김없이 어김없이 그 동거니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그의 귀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념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의 신념을 찌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무뎌져 있고 마음은 닫혀져 있어서 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예민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입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내 기분이 상하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겪으면 도저히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은 예민한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뎌진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기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과 마음의 두드림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의 말씀과 마음을 택하기보다는 죄를 택하고 세상을 택하고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배 중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수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신령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의 마음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있다 한들 우리의 신령은 지금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2주 전에 저는 교회의 팀과 함께 터키 성교를 다녀왔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터키로 옮겨와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을 섬기는 성교 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10년 넘게 이어지는 내전으로 인해서 갈 곳을 잃어서 이제 이방 땅인 터키 땅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시리아 출신 목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그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시리아도 우리나라처럼 의무복무기간이 내전이 있기 전부터 있어서 그 목사님도 20대 중반의 나이에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차에 내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복무기간도 더 연장이 되고 그 같은 나라 국민끼리 전쟁을 하는 그 참혹한 현장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포탄이 그 목사님의 머리 위로 날아가서 건물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다 폭파가 돼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그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 목사님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죽음을 당하는 그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의 참혹함을 견디지 못해서 타령을 해서 그 이국 땅으로 도망쳐 나와서 그 터키 땅에 정착하고 어릴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돌이켜서 목회자의 길에 걸어 터키 땅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된 그의 스토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같이 사묘한 모든 성교 팀원들 마음가운데 주님이 마음의 찔림을 강한 찔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녁 피드백 시간에 한 자매가 그날 일을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인데 전쟁을 겪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주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자매는 목사님 댁에 갔을 때 내가 그동안 철부지 딸처럼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가운데 말씀하셔서 제가 시리아 내전을 위해서 그 땅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느새 멈춰져 있는데 그들의 고탱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제 마음가운데 강한 찔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날 그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 주님께서 강한 책망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강력한 찔림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최근에 주님의 그 탄식과 찔림을 경험하며 살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대로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강력한 찔림과 탄식을 우리가 느끼고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가운데에 무뎌져 있는 이 심령을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음성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찔림 앞에 주님 제가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셨다면 우리는 즉각 이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이 반응이 무엇인가요?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그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살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그곳으로 끝난다면 온전한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찔림 자체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또 은혜로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면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그대로를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가면 주님께서 깊은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며 세상의 영에 덮여서 살고 있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 그리스의 새 옷을 다시 한번 입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 주 앞에 서는 자리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죄의 종 아니요 그리스의 종이요 주님의 이끌림 받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달려나가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새 영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봄 15장의 비유 이른 양과 이른 드라크마 비유에서 이와 같이 악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회개는 메타노운티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우 단어에 습성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일어나는 동사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이 표시하는 동사가 이 메타노운티라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일은 예수 그리스를 한번 믿어 구원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을 돌이키고 이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종인 것을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인 것을 다시금 확증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그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덕기 성교를 다녀오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기국하고 다음 날이 주일이라 바쁘게 주일 사육을 감당하고 또 월요일에 이런저런 일을 진행하고 나서 화요일에 업무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뭘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때가 기도회의 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교기간 내내 빡빡한 일정이어서 잠깐잠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붙들고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돌아와서도 주일 사육을 마치고 월요일에 가정이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진행하면서 또 기도의 기쁜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교기간 중에 주셨던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마음을 주셔서 사육 시간 중에 시간에 떼어서 성경기도를 하러 본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본당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 시간 철저하게 지난 삶 가운데 주님께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성교기간 주셨던 그 찔림 또 애통함 주님의 그 눈물 그 하나하나의 마음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 회개에 강력한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될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허락하셨을 때 그 찔림으로 그쳐서 그 마음에 은혜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그대로를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더하시고 그리스의 새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느 길이 사잇길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3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길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옵소서 우리에게 강력한 주의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고 하나님 탄식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하나님 죄됨을 보기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심령의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고 하나님 그런 탄식과 의부지짐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찾으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하나님 이 시간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허리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두드리고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순정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물고 하나님 애통함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이수 그리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찔림으로 또 마음의 두드림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강력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리수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수로 새 옷 입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마이미암아 날마다 십자가를 지나 생명 가운데 구하는 복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과 강력한 은혜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그저 은혜 받는 것으로 하나님 그저 마음에 감동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강력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통째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수의 새 옷을 입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통해함으로 자복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죄된 옷을 벗어버리고